요소수가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내 요소수의 절반을 만들어 오던 업체도 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계속해서 한지연 기자입니다. 철강업계는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질소 산화를 저감하기 위해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요소수 품귀가 장기화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만든 디젤 차량에 요소수를 주입해 파는 자동차 업계 역시 출고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전국 노선 버스 5만 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버스는 2만여 대 정도입니다. 한 버스업체 요소수 탱크는 이미 3분의 2가 텅텅 비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원자재인 요소수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은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국내 요소수의 절반을 만드는 롯데정밀화학은 생산라인 일부가 지난주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번 주 내 요소수 확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장은 우리 산업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